정동을 살아만두러 간다. 악마의 웃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쟤네 진짜 빨리 나왔네 우리보다. 아 이거 어디서 만나요? 엘. 엘? 아 이거야? 네. 진짜 좋아할 거예요. 지금 무슨 사안을 줄 알고 있다가. 저illa학 선생님. 불서 6개. 죽지 않는 느낌. ҉ 올려주리μαι. 이쪽으로 빼든지 뭐 이렇게 이러면 뭘 해야 되지? 지금 내렸는데 조금 긴 바지 입고 와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공항인데 동원에 오십시오 가만히 옷 입으세요? 흰색 옷 입은 거 어디죠? 지금 비행기 8시간 정도 타서 밤이에요 생각보다 안 더운데? 내가 스리랑카를 갔다 와서 지금 이게 안 덥게 느껴지는 건가? 스리랑카가 워낙 더웠어서 또 스리랑카에서 먼저 탐구 생활을 하고 온 선배님 보고 싶었습니다 네? 선배님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봤어? 나는 선배 예상하고 있었죠 어떻게 예상을 해요? 예상했죠 왜? 저 아까 선배님 검사하는 걸 살짝 봤어요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계시거든요 저기 갈색 점퍼 입으신 분이 선배님이십니다 여기 있어요 봐서 알고 있었어요 예상했는데 진짜 맞았네 왜 왜 보안이 보안이 서툴렀어 나 너도 전혀 모른 줄 알았지? 그렇게 아실 것 같아서 모른 척을 했어요 아 괜히 먼저 나온다고 쌩 딸을 쳐가지고 아씨 인체 모공에서 같이 더러고 그랬어 그러니까요 방안장하기에는 정말 무슨 고생이 했나 혼자 미리 와가지고 너무 죽겠는데 내가 그 사람 노랫이야 사람들 상에 앉아있다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이씨 아이씨 הזה 저도 꼽아놨다 어우 그래도 얼굴이 확 좋아졌는데 그러니까요 저 너무 마음이 넣어 이번에는 처음부터 같이 가니까 조금 의지할 분이 너 너 너 너 내가 너 잘 모르겠지만 화내는 짐이다 아 그쵸 윤이 알고 있죠 짐인데 화를 내 그러니까요. 이걸 원했거든요. 갑시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 경기 하시는 어때? 되게 무뚝뚝한 스타일로 방송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그래요. 엄청 챙겨줘요, 실제로. 무뚝뚝하게 탁하면 되겠는데 그게 느껴져요, 다. 그래도 이미 가서 아는데 인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일부러 모래 좀 하고 있었거든요. 스리랑카에서 한번 탐구 생활을 했잖아. 그렇죠. 스리랑카에서 제일 느낀 게 뭐야? 참 우리나라에서 당연하게 썼던 것들이 여기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편하게 살았구나. 에어컨도 별로 없고 여름인데 그런 거 보고 그리고 좀 고생하고 나니까 또 한국 돌아가서 모든 것에 대한 다 소중함을 느끼게 됐어요. 음식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음식 하나도 옷 하나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너 한 번 가서 너무 많이 느끼는데. 그래, 그래요? 너 한 6, 7번 가면 다 까먹는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아, 여기나 저기나 똑같아. 그래요. 말로만 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너무 한국에서는 당연히 있는데 이어가보는 게 없어요. 이런 걸 네가 했잖아. 네. 지금 좋은 말을 했잖아. 그렇죠. 그 전에 네가 뭐라고 그랬어? 가면 잘 때나 있나요? 희실 때는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어? 너 김수기, 김수기한테 뭘 배웠어? 에? 김수기한테. 뭐 족발 많아 보이게 담는 법이나. 큰일아, 큰일아. 이렇게 원래 답답하네 정말. 우와. 왜? 피자 옷이다. 아, 저거 나도 정말. 피자, 피자 한 판 사서까지. 아, 배워. 그 분들하고 밥도 먹었니? 수리랑가에서? 네. 밥 먹으면서 굿잡 굿잡 이렇게 하고 스튜디 스튜디. 이렇게 하니까 또 좋아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냥 쓰기만 해도 소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아. 아니지. 그래도 조금 해 줘야지. 아, 조금. 베나라 베나라 에낙인데 정말 맛있어요. 베나라 베나라. 에낙. 베나라 베나라 에낙. 시아. 시아빠 나만 안다. 이름이 뭐예요? 시아버지 나만 안다. 이런 걸로. 시아빠 나만 안다. 시아빠 나만 안다. 시아빠 나만 안다. 브로우 시아빠 나만 안다. 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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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대단해. 우린 하리스. 참네, 일사촌통. 시아빠 나만 안다. 더리마 까시. 감사합니다. 이게 언어가 자기 언어가 되려면 한 단어를 가지고. 100번 읽으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100번 읽어야 돼. 그러니까 뜨라마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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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라마카시. 이걸 100번 해야지. 뜨리마카시. 뜨리마카시, 뜨리마카시. 이걸 100번 해야 내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뭐야? 야, 닭. 야, 닭. 야는 그냥 맨날 하는 건데. 야. 그게 내 래. 야. 나는 이게 부르는 소리거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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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내 건데, 이거? 여기 사람들이 보기에는 계속 어떤 한국인이 와서 네, 네, 네 이러고 다니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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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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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이 스타일. 야, 야. 야. 인도네시아도 말이야 중국이 사성이 있듯이 언어의 불곡이 있잖아, 그렇지? 아, 그래요? 어. 이런 것도. 슬라마 파키 이런 것보다도 약간 뉘앙스를 줘야 돼. 슬라마 파키. 슬라마 스마. 슬라마 소랭. 슬라마 밀랑. 아라 깐다라. 드라마 카시. 이렇게 해줘야지. 하이?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그러면, 시아파 나만 안다.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이게 아니니까. 이런 게 그게 웃기야, 이거. 이 나라의 톤이야. 드라마 카시. 에이. 어우, 엄청 높다. 야, 이거 선풍기 붙어가. 슬라마는 어땠어, 방이? 슬라마요? 어. 에어컨이 있었어요. 그래? 에어컨이 없어요. 어디가? 여기요. 선풍기밖에 없잖아요. 아, 벌써 더워. 아루, 아루, 아루. 더워? 어, 선배님 여기 주무실래요? 아니, 보고. 제가 저기 땅바닥 자린데요. 어디? 저 바닥에 작혀요. 침대 좀 더워. 너 시원한 줄 자려고. 아니요, 아니. 시원한 줄 자려고.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네가 먼저 정해. 아니, 왜, 왜냐면. 아니 자는 데를 왜 네가 먼저 정해. 아니, 그게 아니라. 침대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왜냐면. 나는 원래 침대에서 생활을 잘 안 해요. 아니, 저 침대에서 생활을 잘 안 해요. 뭐? 저 첫놈이라서. 야, 이거 봐봐. 잠깐만. 너무 더운데? 들어봐라. 이걸 들어봐. 이걸 들어봐. 아아. 들어왔습니다. 넌. 너 배신 때리려고 너 혼자서.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주문하면서 하려고. 아니야. 너 나한테 왜 물어보진 않고 너. 왜 네 마음대로 정해? 아니, 이제. 너는 너무 얄미운 생각 아니야? 아닙니다. 바닥에 내려봐봐. 나 여기 자면 되잖아. 응. 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아, 최고다. 열어봐, 열어봐. 아, 잠시만, 잠시만. 먹어보자. 어? 김치볶음밥. 오케이, 오케이. 양꼬치 같은 거 있네? 코리아 푸드? 먹어봐봐. 볶음밥. 음. 맛있다.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맛있다. 편안하게 앉아. 야, 근데 이게 추억이야. 그렇지? 이렇게. 응? 추억이죠. 응. 야, 언제 이렇게 다 먹겠어. 그렇지?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야. 네? 이거 먹어라. 아유, 잠시만. 내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니. 아유. 내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니. 아유.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아유, 진짜. 너. 김순이한테 뭘 배웠어? 족발 많아 보이게 담는 거야. 장하다, 정동훈. 너 이윤석이라고 알지? 누구누구? 이윤석, 개그맨. 이... 윤석이, 이윤석. 응? 이윤석 몰라? 어, 잠깐만요. 서경석, 이윤석. 이윤석 바짝 마르고. 어, 저 기억이... 어떻게... 답답하네, 정말. 유명하는데? 아, 유명해요? 아...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윤석이라고 있어. 아, 예. 그윤석이는. 윤? 한 번 부딪히 해놔. 음... 너는 나가. 정! 하면. 뭐야, 이거야. 정! 하자, 뭐야. 정동훈! 하라. 하라. 너는 지금 완전히 바짝 빠져있어, 공기가. 너, 너 지금 고등학... 저 이제 열일곱이에요. 열... 너 열일곱이라고? 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그럼 너 열일곱 먹은 놈이 어디서 쓰시겠습니까? 너가 먼저 안 물어보고. 아, 아니... 나보고 무조건 안방들아 잘하고? 아니... 너는... 아니, 그게 아니라 먼저 안방에 침대 있으니까 편하게 여기저기에서 쉬세요. 이렇게 먼저 하세요. 너는 분명히 나한테 그랬어. 여기 잘하고. 네가 정해졌어. 왜? 내가 그런 거 숨이 팍 막히잖아. 아니, 그런 거 안 했어. 너... 너 진짜 나쁜 데야? 그걸 공안에서 또... 다 망쳐놨잖아. 어떤데? 30분씩 뛰어나와가지고... 인도네시아 광고... 아이들은 그 탐에 앉아가지고 30분을 끌고 앉아 있었어. 그럼 네가... 공안에서 날 처음 보는 것처럼 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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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아! 내가 알았어요. 야! 야! 아주 어린 놈이. 네가 두 가지야. 아주 순수하든지. 발라던 까셨든지 둘 중에 하나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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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선배님... 음? 먼저 씻으실래요? 됐어, 인마. 예. 난 안 씻고 있는 거야. 아, 진짜요? 너 씻으려고? 선배님 씻고 나시면 저는 천천히 씻겠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인간이 됐냐? 저요? 아, 이제 늦게 또 깨달아가고 배웠습니다. 헬로! 마이 코치! 마이 코치! 마이 코치! 하니? 아, 잘생겼어.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좋았어. 예, 좋았어. 이 친구... 아주 아주... 특이니어. 특이니어. 불기니어. 알았어. 모래가... 느낌은 엄청 좋아요. 알았어. 했어,했어. 티셔츠 다 baht해아라. 다 Barbie? 와! 옷 다 벗으래요. 잘하 imagin seine 게 아니라... 안 하신shirts! 안 하신거 같아. 테리아웃! 겨드랑이는 다 보이는데... 겨드랑이는 무슨... 겨드랑이... 이렇게 하면 되지, 인마! 감자가 있어. 나 잘 걸렸다. 이리 와! 이리 와! 오, 몸 좋아! 오, 몸 좋아! 오, 비! 굿!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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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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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위에만 걸치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안아.. 스페어! 아,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엠클레렛스! 엠클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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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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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오, 헬로우! 유성? 앤토니! 앤토니! 아, 미스터 정. 괜찮아. 자, 가. 렛츠고? 어우, 야, 이거 봐. 대답 받아 봐. 렛츠고! 빅인업! 서핑 베이비, 서핑 베이비, 예. 바이바이! 바이바이! 와, 파도 진짜 세다. 여기서도. 오, 이거 봐, 이거 봐. 오, 콜드, 콜드. 오, 콜드, 콜드, 콜드. 오, 콜드, 콜드, 콜드. 오, 콜드, 콜드, 콜드. 오, 콜드! 개 quand들 엉덩. 아, 이거 정도 버 Air지. 어 그만 בנ 넷 freakin 넷 tierra 스탠드 업! 일어서!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지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 지가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오! 오! 오케이! 한 번 더! 여기! 한 번 더!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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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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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몸이 연속해져서 서기는 서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느낌 안았어. 느낌 안았어. 이영두광. 이영두광. 컴온. 컴온. 뚜루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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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아름다운 세상에. 서로 모르고 찾아왔지만. 아빠라 부르고. 아들이라 부르니. 얼마나 신기하니. 아우. 잠시만. 오. 뚜루뚜바. 뚜루뚜바. 와 풀퍼우 풀퍼우 이스미 시합본 코리아